지금 빌라 수도권에 난리인데 월세를 돌린다고 온갖 공갈협박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유가 뭐냐 같으면 지금 빌라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공시지가가 하락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보증보험이 기존에 160%였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28%로 올해부터 적용을 합니다 어디다가 보증보험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보증보험은 뭐죠 전세 자금 대출 보증보험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빌라가 그러니까 보증보험 대비 공시지가의 160%를 해줬던 것을 128%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전세 사기로부터 안 변하니까 이게 이제는 얼마 빠진 거냐 대략 한 20% 정도 하락한 건데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1억 6천만 원 보증보험 하던 게 1억 2천 8백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게 왜 난리가 나냐 빌라는 1억 한 천만 원 그래서 1억 원을 하던 걸 공시지가가 1억 6천이 된 거예요 다시 1억 6천 하던 거예요 1억 6천 1억 4천도 하고 그래서 보증공사가 작년에 물 먹은 돈만 3조 약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3조 3천억 전세 사기 이거를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가 반발이 심하니까 원래 이것도 100% 적용한다는 것을 공시지가에 지금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126%로 하향한 거예요 합의 본 거예요 올해부터 합의 본 건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보증보험이 안 되면 전세자가 구해주지 않는 겁니다 전 전세자는 전 전세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보증보험에서 돈 받고 나가는 거죠 돈 받고 나갈게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대충 나오는 이야기가 20만 건이에요 20만 건 수도권 빌라 올해 20만 건 이게 얼마큼 더 갈지 모르는데 20만 건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전세 1억 5천 주던 게 보증보험 거절되는 겁니다 시세는 얼마? 한 1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 하던 거 1억 1, 2천 하던 거 하던 게 전세금이 얼마? 1억 5천 이거를 보증공사가 지금까지는 보증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올해부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을 동원해서 정부 때문이다 임대인들 다 전세 사기꾼되게 생겼다 파산공세가 장난 아니거든요 특히 어디 빌라 업자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판하는 걸 힘을 빼는 거예요 전세 사기 재판 힘 빼는 거죠 사실 돈을 저런 식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계약을 했으면 뭐예요? 전세 사기꾼이죠 그렇잖아요 1억짜리를 1억 5천에 전세 주고 세입자가 없으면 오르면은 1억 5천 그냥 버는 거야 앉은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5천만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세입자들이 이제 뭐해? 보증보험 없으면 가입을 안 하니까 아예 전세를 들어오지 않으니까 전세 근데 이것도 20% 정도 보증 이게 이제 빠졌는데 지금 과거로 돌리라는 거예요 공시시가 대비 160% 200%까지 하라 난리죠 이게 지금 무슨 사태야? 깡통 전세 사기 그러니까 지금 깡통 전세 사기 치던 걸 이게 정부 때문이다 약치고 있죠 약치고 그래서 뭐예요? 깡통 전세 사기 치다가 전세 사기꾼이죠 전세 사기꾼인데 본인들이 피해자다 정부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못 돌려주겠다 정부에서 전세 사기로 고소하지 마라 이게 올해만 지금 상반기에는 20만 건 정도 당연히 깡통 전세가 시장에 소화한 자체가 소화해온 자체가 본인들이 사기꾼이라는 건데 아니다 배째라 이거죠 근데 더 이상 정부도 돈이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정부도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얘들도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만 건이니까 이 물량이 지금 서서히 또 뭐가 나오는 거야 임대차 임차권 등기 20만 건이 예약돼 있다 10만 건이 지금 작년에 경매 예약인데 경매대란 예약인데 20만 건이 지금 현재 난리 났다 재계약으로 이게 뭐 임차권 등기가 얼만큼 더 등록될지 모른다 이게 지금 사태가 이겁니다 사태가 이거고 딴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공시지가 만큼만 보증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과거와 틀리게 보증보험이 안 되면 아무리 개소리해도 전세 계약을 안 한다 기존 전세 보증보험도 계약이 거절되고 난리가 났다 대책을 요구하고 다 지금 사기꾼 사기꾼이 다 사기꾼이지 뭡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깡통주택에 대해서 깡통주택인데 깡통주택을 전세로 내놓은 거 여기서 깡통주택이라는 게 뭐냐 깡통이 뭐냐 전세금이 시세보다 비싼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태는 뭐냐 깡통주택 전세금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미국 같으면 최하 10년 이상 간빵이다 깡통주택을 전세는 게 뭐예요 전세금을 자기 돈으로 줄 생각 위도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올해 상반기만 지금 계약이 20만 건 분쟁이 있어서 분쟁으로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깡통주택 역전세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게 전세 이게 시장에 풀리게 되면 지금까지 문제였던 게 시장에 정상화제 풀리게 되면 전세 가격이 더 폭락할 가능성이 없죠 아무튼 간단한 얘기를 시발 존나 어렵게 얘기한 거죠 왜 원래 사기꾼들은 그런다 사기꾼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깡통주택 사기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희생자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누구만 지랄하는 거야 공인중개사들만 중간에 지랄을 하는 겁니다 싸다고 그러니까 브로커법이 바뀌어야 돼요 공인중개사도 이게 문제가 생길 거 알면서 공인중개를 하면 이 새끼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 보내야 되는 겁니다 깡통주택 사기꾼 전에 그걸 중개하는 새끼가 지금 감옥 가야 되는 거죠 미국처럼 미국처럼 왜 안 해 임대자고 브로커가 나쁜 새끼인데 브로커는 쏙 빠지고 둘이 이렇게 붙이는 그런 분위기 브로커가 이런 그러니까 수수료만 쳐먹으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이 모든 사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이번 전세 대규모 사기에 핵심적인 사기는 뭐냐 돈 받고 중개 매매를 중개했던 브로커가 개새끼예요 사기꾼 새끼 자기들이 지금 사기죄에서 이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특별법 만들어서 다 구속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이 깡통주택도 지금 20만 건을 공인중개사들이 열심히 지금 홍보 설명하러 다니고 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개새끼가 지금 이걸 영업으로 하고 있어요 누가 이게 이 사기꾼들의 최대 앞잡이 누구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사기의 모든 원인 누구냐 공인중개사가 문제의 원인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중개업자의 실상입니다 이런 깡통 전세를 소개하고 전세가 이게 1억이었던 거예요 5천만 원짜리 전세 1억 보즄보험 대구 이런 사태였던 겁니다 이걸 누가 지금 중개하고 있어? 아니 수수료를 처먹고 이거를 중개한다는 자체가 부자되고 중개한다는 자체가 지금 이 모든 사태의 원인에 누가 있냐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중간에 누가 있어? 브로커 이 모든 게 브로커비 처먹으려고 버렸던 증권과 사기꾼자 지금 공인중개사 깡통주택 전세 매물 소개한 인간들이나 똑같은 사기꾼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사기꾼을 자꾸만 임대인만 얘기하는데 사실 임대인이 사기를 칠 수 있게끔 맞는 사람은 다 누구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 보조자입니다 열심히 호구 하나 구하려고 난리인 거죠 등 처먹고 살아가는 그냥 쓰레기 인간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서 이거 공인중개사 깡통주택 소개한 거 공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브로커니까 상관없다 아닙니다 돈 받고 중개했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지 보증보험도 안 되는 전세 매물을 난 평생 모은 재산을 물건 떠넘기고 나중에 갑질까지 하잖아 내가 이거 어? 이게 사기 이게 모든 사기 대부분 브로커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공인중개사 단체도 이거 반성을 해야 돼 여기에 자성도 안 하고 있고 지금도 저지랄이에요 전국적으로 중개사가 사기친 거죠 20만 건이면 이게 피해자가 지금 어? 60만 명 70만 명인 겁니다 가족 구성과에 생각하면 지금 터진 것만 여러분 나가서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친한 척해요 살가운 척 뭐야? 공인중개사 사기꾼 이거 특별법 만들어서 다 죽여버려야 돼요 수수료 처먹고 그냥 좋아라 헬렐레 거리는 것들 그리고 저 사람들은 계속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을 갖고 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규모로 그것도 사회 초정생들한테 피해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전세 가격이 급등한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문제가 생겨서 공인중개사 집단 특히 깡통 전세를 소개한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런 메모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어요 얘네들 하는 일이 그거죠 당신이 선택한 일이다 전부 알고 한 짓이죠 뭐만 처먹으면 돼 수수료만 처먹으면 되니까 피해당한 사람은 인생이 날아간 겁니다 이제 내환위기 중인데 자 이거 보세요 올해는 2천 건이 넘을 겁니다 법인사찰이 사상 최악이죠 이게 지금 내환위기 중인데 올해도 지금 이게 지금 이 상황이 한국사회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환위기가 시작될 거라고 내환위기가 진행 중인 겁니다 이게 지금 끝날 거냐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 건 4, 5년 갈 겁니다 최악이 몇 년? 4, 5년 안 겪어본 거예요 내환위기는 이렇게 최장 내환위기는 겪어본 적이 없어요 많이 가봤자 1, 2년 왜 그러면 사태가 더 심각하냐 부채를 빌린 사람들 자영업자는 뭐니 빚으로 이제는 내환 내수를 짐작해 왔는데 코로나 때 내수를 어떻게 보면 부채를 더 폭증시켜준 거예요 빚이 빚을 만들게 한 겁니다 만기상환 유예하고 이자 원금 만기상환 유예했던 게 지금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부채는 사실은 갚지 못해요 대부분 갚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한테 부채를 더 떠넘긴 거예요 부채를 더 갖고 와서 더 이상 빚진 사람들이 더 빚도 못 내지만 원금이나 이자 상환 이자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출 폭증했던 거 그 청구서가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